오늘도 아침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에 첫 단풍도 늦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와 단풍 개화 시기까지 전세형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직도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어제 일부 남부지방은 30도가 넘는 낮더위를 보였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절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지만 아직 낮에는 더위가 좀 남아있는데요. 어제 완도가 31.5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여름 못지않게 더웠습니다. 오늘도 일부 남부지방은 30도까지 오를 텐데요. 오늘 최고기온 그래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7도, 전주와 광주 29도 예상되고요. 전남 광양 30도, 경남 양산이 31도까지 치솟으면서 남부지방은 여름철 못지않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은 아침 기온도 요 며칠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이 21.1도, 제주가 22.7도로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했던 아침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기온이 높아진 이유는요. 이동성 고기압들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따뜻한 바람을 연신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더위는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가 돼야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소나기 예보가 잡혀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여름처럼 대기도 좀 불안정해서 오늘 오후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후에 외출하신다면 우산 잘 챙겨 넣으셔야겠는데요. 예상 강수량도 그래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최대 10mm로 적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대 2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강원 영동에 최대 80mm,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최대 20mm, 울릉도와 독도에 최대 40mm 정도가 모레까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16호 태풍도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 정보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심하로는 어제 정오쯤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발생했고요. 일본 남동쪽 해상을 맴돌다가 내일쯤 가고시마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소나기가 내릴 거고 내일은 동부지역에만 오늘보다 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맘때면 단풍 구경을 한 번씩 갔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늦더위 때문인지 단풍도 좀 늦게 찾아온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늦더위가 이어진 탓에 첫 단풍도 예년보다 늦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산은 설악산인데요. 보통 9월 하순이면 고지대부터 좀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하지만 올해는 아직도 초록빛이 가득합니다. 단풍 개화 시기도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보통 단풍은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물들고요. 첫 단풍은 산 정상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말까지도 예년 기온을 4도 이상 웃돌 전망이라서 올해 첫 단풍은 빨라야 이번 달 말 아니면 아예 10월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때문에 설악산은 예년보다 사흘 정도 늦은 30일 전후에서 첫 단풍이 들겠고요. 지리산은 10월 15일, 북한산은 10월 18일, 내장산은 10월 24일쯤에 높은 곳부터 단풍이 물들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풍의 절정은 산의 80%가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설악산의 경우 10월 20일부터 북한산은 중부지방은 10월 말에, 또 내장산 등 남부지방은 11월 초쯤에 화려한 단풍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 좀 아직인 것 같아요. 계속 낮더위도 나타나고 이번 주말도 좀 더울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초 잠깐 선선해지나 싶더니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죠. 특히 10월을 코앞에 둔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역주행이라도 하듯이 기온이 더 올라갈 텐데요. 날씨 전망도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주말과 휴일 기온을 한번 보시면 토요일은 29도, 일요일은 28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여름철처럼은 아니지만 한낮에 바깥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더운 날씨인 건데요. 이렇게 기온이 또 올라가는 이유는 구름 없는 쾌청한 날씨 속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데다가 또 산맥을 넘어오는 열풍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한반도 상공에 더운 공기를 몰아내겠고요. 그러면서 이 갈팡질팡하는 날씨도 다음 주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날씨와 단풍 전망까지 전세현 기상캐스터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